마이크라큰 텔레비전 오늘의 미션 전작이기 없이 생활하기 남자는? 일본은 왜 안 오시는 거예요? 둘씨인데 우리 머리가 제일 좋은 점 하세요 무슨.. 마지막은, 마지막은 오빠, 마늘, 마늘 오늘 엔딩 그거 했어요. 감정ave loco 사이죠. 카메라 맏게 하고幕 сколько? 오 79개. 시작. 수원야. 수원 보였 수원 roots till now. 5, 6, 7, 8, 9, 10, 11, 12 넌 왜 막 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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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 난 태양스 김희샤니라고 해 안녕하세요 나 한눈 소리 좋아해요 야 시끄러워 네, 지금 여기 점숙하는 공간이거든요. 형! 네. 김지윤님이 다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기서 드실거지? 네, 지금 자판기 앞에 도착했거든요.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? 드시고 싶은 거요? 드시고 싶은 거요. 야, 이 자식아. 콜라, 콜라. 콜라? 알았어. 나 뭐 먹지? 콜라, 콜라도 뽑아야죠. 콜라요? 네. 콜라 안 뽑을 거예요? 내가 왜? 콜라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탄산수 뽑아줄까? 응, 딴 거 뽑아, 딴 거 뽑아. 콜라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. 우리 희준이 비타를 위해서 이걸 진짜 좋아하잖아. 비타파워를. 안녕하세요. 맛있는 비타민 드립. 나 콜라 먹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무전 쳤잖아. 우리 비타민 청소를 위해. 근데 이게 거리가 떨어지니까 통신이 잘 안 돼요. 안녕하세요, 콜라입니다. 안녕. 그나큰의 깜짝 방송. 빠밤. 빠밤. 추천곡 많이 봤는데. 형들 너무 좋아요, 파이팅. 고마워요. 너도 사랑해. 고마워. 고마워, 애기야. 거의 다 왔다. 오!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오, 더 고맙다, 고맙다, 고맙다. 뭐가 써있죠? 좋아. 1분 사용권. 1분 사용권. 1분 사용권. 나 너무 기도해. 되게 좋아 보인다. 나는 왜 종료 안 했나 봐. 1분 사용권. 끝바퀴줘서. 끝바퀴여서. 끝바퀴여서. 오, 뜯어, 뜯어, 뜯어. 아, 뭐야 이거. 됐어, 된 거야, 된 거야. 네? 하나 더 해. 예? 하나 더 해. 내가 마법으로 줄게, 야. 해도 돼요? 이거. 야, 걸려. 아니, 걸려. 올라왔는데? 야 형 저거 된 거 아니야 저 정도는? 아니 진짜 딱 걸렸어 세이프에 걸렸어 답이 시작하자 이거 뽑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되지 내 차례잖아 쉐끼 쉐끼 내 차례잖아 나와 일단 내가 탈퇴 볼게 비쌍 1시간 냉장이래 너는 골라서 이런 거 고른다 어떻게 유지영 자 너가 파라며 나는 계속 했을 뿐이야 나는 안 한다고 나는 분명 내가 할게 그랬잖아 내가? 내가? 너가 파라며 나는 안 한다고 했다니까?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손들아 좋아 뭐 있잖아 불코증이 혜정도 인생이야 꼬기 한 번 더 인생 있어 저리 좀 반발이 있어 굉장히 귤 많이 먹었어 어깨 한 번 잘 뽑는 줄 알아 다 신고할 거야 다 신고할 거야 아니 노래 들으면서 가게 해주세요 아 핸드폰 주시라고요 노래 들으면서 가게 해달라고요 핸드폰 주시 이제 6시라고요 맞아요 아 이거 우자는 게 뭐냐고요 핸드폰 아니면 난 꼭 깨진다고요 보이느냐 핸드폰이랑 써도 답답하지? 나는 핸드폰이 있네 요즘 누가 이런 거 써요 요즘 누가 스마트폰 써 여보세요 여보세요 좋아 보여 거기 계세요? 들려요 들려요 전화 요금 없이 버튼 하나면 통화 완료 2kg까지 가능하다고요 딱 2kg 가능해? 네 다시 한 번만 더 이런 미션 같은 화면 그때는 저희도 가만있지 않겠습니까 소름 돋게 되고 싶어 커밍스 와이엔드 저희 댁에 속이는 노래 노래 듣게 해주세요 진짜 가져가셨어 진짜 저희는 핸드폰이 없어요 제대로 팬스타를 봅니다 몇 시죠?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죠 유진이 형 의외로 침착하네요 포기했다고 저는 핸드폰 없었는데 제일 힘들어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냥 뭐 이제 어쩌겠어요 뭐 이런 심정이에요 나도 되게 나 되게 불안하고 그러셔 진짜 의외로 그 두 명이 제일 힘들어할 거 같은 두 명이 노래 못 듣는 거 말고는 딱 힘든 건 없는 거 같아요 차차차차 기각쌤 빨리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분 늦었어 뭘 하면 좋아해 나도 안녕 이거 가져가세요 저기 난 와 아까 뭐 300만원짜리라네 그래도 시간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 여기 아까 너무 무서운 바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인데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무전기 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제가 대기실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기 없이 살아보니까 더 게임이 하고 싶어졌어요 빨리 주세요 게임기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오늘 미션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? 저 차에서 차에 있는 적 처음이에요 저는 그냥 솔직히 그냥 뭐 이런 거는 그냥 인형 포켓 하나만 잘하면 될 거 같아요 저 인형 포켓 하나 잘했더니 그냥 주던데요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지막 정들었지만 다시 보고 싶지 않는지 잘 가라 로라야 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이 별로 별로 와있지 않네 이게 사람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시기도 항상 핸드폰으로 보더라고요 무전기에는 시간도 안 나와있어 다신 주지 마세요 뿅 우진이의 도시락 소스 하나도 안 나와있어 배불리 소스 모델리 소스 소스 공유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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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. 감사합니다.